대웨이 등장! 대웨이 등장! 빨랐어, 빨랐어, 빨랐어 아직 안 들었어, 아직 안 들었어 대웨이 등장! 오케이 떴어? 여러분들! 재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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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웨이 죽여! 여러분들, 오늘 재웨이가 왜 뭐였나요? 일단 인사 드릴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랜만에 단체 V라이브네요 저희 지금 뭐하고 나왔죠,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 준비 연습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춤췄잖아요 진짜요? 아, 눈물이 나오네 진짜 눈물 나와 진짜요? 아니요? 맨날 춤추고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 콘서트 볼 준비 됐어요? 됐어요? 자, 이제 겸사격사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콘서트지 않습니까? 온라인 콘서트 그렇죠, 그렇죠 예, 골라서 콘서트 준비를 또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되게 다들 콘서트 기다린다, 형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아, 언제 안 하고 지금 연습하면 며칠째 하고, 지금 연습게요 좀 깨버려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남준 씨, 저희 콘서트 스포 하나만 짧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스포를 하게 되면 이제 큐시트를 다 불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오케이 재혁 씨, 그럼 스포 짧게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스포요 네 스포요 네 퍼미션 2 댄스요 저도 그 얘기 안 하는데 스포 퍼미션 2 댄스인데 퍼미션 2 댄스를 안 하게 되는 게 반절 알까 사실 과연 이런 거라고 이번 큐시트에 퍼미션 2 댄스가 없다 아버지, 노래인데 제목이 예를 들면 아이러브인데 아이러브가 가사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아, 그럼 마세요 뭐라는 느낌인가요? 여기에서 댓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네 윤기 베레모 찰떡이다, 브라 뭐야? 뭐야 이거? 방금 음성 도네이션 아니야? 아니 화려니까요. 쌀떡이다, 브로. 너 내가 결혼해? 융이 형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화단에 갓 데뷔하고 지금 화가예요, 화가. 맞아요. 나 오늘 아침에 킬고 왔다 와가지고. 뽀송뽀송하네요, 형. 거의 지금 깡계란이에요, 깡계란. 지금 진짜 약간 마스크 벗어던지고 싹 이제 뭘 좀 먹고 싶은데 아, 좀 안타깝습니다. 왜요? 대형 씨, 수염이 많이 자랐어요? 예! 저도 보니까 오늘 수염이 많이 자라가지고 명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거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얇은 털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아요. 뽑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그거 오늘 족집게로 한 20개 뽑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할로윈 기념해서 그냥 수염 기세요. 그렇죠. 원래 할로윈 분장. 보시면 아시죠? 저희 할로윈 기념해서 여기. 아니 할로윈이래 벌써 믿어진? 그러네, 할로윈이네. 여러분 할로윈 때 어떤 분장 하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 거의 다 됐군요. 저 이제 BTS RM 분장하라고요. 그거를 일단 마스크 벗어준다. 와, RM 코스프레다. 안녕하세요, 둘, 셋. 텅 텅. 안녕하세요, RM입니다. 목소리도 RM이야. 랩몬스터, 랩몬스터. 신기해, 신기해. 바로 언제쯤에 랩몬스터. 바로 한강진역으로 가겠습니다. 남녀씨 요새도 지나가다, 랩몬스터다 이런 얘기 많이 듣나요? 사실 이제 아직도 체감사랑. 두 명 중에 한 명은 랩몬 아니면 랩몬스터라고 하십니다. 저도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오, 쪼, 쪼 이러면서. 진짜 그 형을 찍때. 바로 사진 찍어드려야 돼요. 오, 쪼. 그거 진짜 리얼 형팬인데. 자, 여기 댓글 하나 읽겠습니다. Where is Jimin? Where is Jimin? 지민이, 여기 있잖아요. 오늘도 보여줘야. 지민씨 얼굴이 전혀 안 보이네. 그러게요. 지민씨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까지 있어요? 오늘 좀 초췌하더라, 지민이. 저 오늘 마스크를 버렸는데 여기 붙는데 천천히 해주세요. 아까 네가 잠깐 수영복을 열었을 때. 네, 우리 아까 10시부터 연습했잖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게 저의 실체고요. 저희가 연습할 때 사실 이러고 연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말아주세요. 정신! 오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 뭐, 말씀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할로윈드 뭐 하실 거예요? 할로윈드요? 일단 콘서트부터 생각을 하죠. 할로윈이 언제인데? 할로윈이 10월 31일. 10월 31일. 여러분, 그때 스케줄이 있을 가능성 굉장히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 한국 특집 촬영은 좀 있지 않을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무슨 스케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스포 아니야? 스케줄 진짜, 제가? 내가 볼 때 미적 이렇게 적혀있을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혀있는데 그거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10월 31일은 많이 있어요. 아, 왜? 확인해? 저기 브리핑이 있고요. 아, 맞네. 브리핑이 있고요. 진짜 너무 많아요. 회사에서 하는 브리핑이 있고요. 그렇죠? 아, 굉장히 좋던데. 야, 이거 다음엔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브리핑이 왔네요. 뭐, 암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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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콘서트도 진짜 빨리 온 거 같아요. 우리 콘서트 얘기하라고 킨 거다. 맞아, 맞아. 그렇죠. 나는 제일 기대되는 게 일단은 뭐, 온라인 콘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더 기대가 되게. 아, 정말 저는 텅 빈 주경기장이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 사실 이번에, 마음이 너무 설레요. 지금 어떡하지, 나? 이게 저희가 사실 주경기장을 빌린 이유가 원래는 오프콘을 계획하고 주경기장을 빌린 거였는데. 원래 계실 줄 알았다고. 그래도 이제 11월부터 뭔가 이제 미리 코로나 하게 되면 공연할, 오프콘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요. 맞아, 맞아. 그렇죠? 이대로 하는 공연입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좀 이게 오프를 하려고 좀 많이 잡아놨었는데. 그렇지. 이게 부담이 되고. 이게 저희가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콘서트 이제 하려면 이제 경기장을 빌려야 되는데 대관이 한 3, 4달, 4, 5달 정도. 최소, 최소고. 제가 지금 2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이게 정책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오프콘을 사실 준비하고 뭐 사실 아이디 영상도 오프콘 하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2개 찍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2개 찍었고요. 사실 저희가 주경기장 이제 여러 번 빌렸죠. 당연히 한 번만 빌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또 또 빌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이번에 뭐 그래도 대관한 김에 뻥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정우 씨, 보여주세요. 좋은 시간. 온라인 콘서트에서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줘요. 큰 슈트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상상이 그 이상이. 그리고 제가 봐도. 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돼. 안 돼. 안 돼. 정우 씨, 정말로 잠주 씨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자, 컴폼 받으세요. 이쪽을 봐봐야죠. 이쪽을 봐봐야죠. 어떻게 해요. 사실 사실 비용하긴 한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제가 여태까지 본 우리 콘서트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도중에 이제 우리가 오빠 랩을 시간과 회화하고 또 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VCR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다들 긴장돼. 무슨 말 하는지 무서워, 지금. 아니, 괜찮아, 괜찮아. Permission to talk. 근데 내가 본 VCR이 제일 잘 나왔어요. 살짝 우연하던데? 아니, 이게 옛날 정국이 같으면 스포 하나 해주시고 저희 무슨 곡 하고요? 무슨 곡 하고 이러면서 얘가 더 불안하게 만들어서 살짝 위험하게 만들어서 이걸 왜 하는 거야? 이번에 VCR 진짜 잘 찍었어요. 이번에 VCR 멋있어요. 제가 그거 VCR 누가 권위했습니까? 그 태형이가 권위했죠. 그쵸. 아, 그래요? 태형이가 VCR 멋있게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VCR의 방향성을 태형이가 제시를 했죠. 디렉터야. 회사 일정하려고.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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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됐었지 알았나? 아, 티저 나왔죠. 아까 심장 나왔잖아, 일부가. 어, VCR 나왔는데? 티저, 티저. 1부, 티저, 티저. 다른 안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안 나왔어. 그리고 또 이제 또 VCR 또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랑 또 매치가 아주 잘 되는 거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이번 콘서트만의 또 메리트가 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공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나? 그렇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아니, 이게 이게 보면 QCT가 뭐라 해야 하는 게 QCT를 보면 딱 세요. QCT 거의 방탄소년단이죠. QCT가 방탄소년단이다, 그냥. 그럼 뭐 다른,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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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로우바이투게드이죠. QCT가 뭐 이러니면 어떻게 해요? QCT가 얼마 전에 혜연이 형은 지금 머리가 오늘 많이 졌어. 생각만 자주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에 공연이죠, 콘서트? 오랜만이죠. 아니, 저희 6월 13일에 팬미팅 했었잖아요. 팬미팅? 팬미팅, 공연. 팬미팅이랑 콘서트랑 다르니까 콘서트... 작년... M.O.S. M.O.S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한 6만대쯤인 것 같은데? 작년에 걸 시작했었잖아요. 블랙루프 투모로우바이투게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QCT가 굉장히 되게 아미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다 넣었어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말. 진짜 마이머들은 퍼미션 투 댄스니까 되게 신나는 그런 노래들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왜? 여기서 댓글 하나 읽고 가시죠. 난 요즘 너무 좋아. 슈가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진짜 너무... 윤기야, 오늘 너의 이름을 문신했어. 뭐라고요? 뭐? 윤기야 이름을 문신했대. 윤기 이름을 문신했어. 너의 이름을 문신했어. 너의 이름은... 쉽죠? 나는 어떻게... 만약에 철자로 하면 되게 약간... 있어보여? 있어보여. Q. 가슈. S-U-G-A-R. 아니면 그러면 윤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MYK만 이렇게. 근데 지금... 지금? 지금 막 뭐... 이 순간 지금 마법처럼 지금 지금 빨리 좀 읽어주세요. 저희가 못 보고... 뭐해! 아니, 우리 이제 못 보니까 궁금해요. 보세요. 영어로 골라서 약간 정지가 왔어요. 영어도 H... 이런 느낌이군요. 네. 자, 뭐 아무거나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케이. 스페인이신도 많네요. 스페인이시. 제 요청 하나. 디아머. 디아머. 오케이. 디아머. I am 헤어스타일이 좋아요. 제가 헤어스타일을 할 게 있나요, 제가? 제가. 제가 헤어가 없긴 한데... 김 남준, You look cute. 남준이가 여기서 앞머리 설정해준 머리 완성. 이 댓글이 보이면 귀를 잡아요. 귀를 잡았나? 찐 OST. 찐 OST. 찐. 뭐였더라? 한라산이 아니고 그... 지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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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사님 왜 나옵니까? 무증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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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사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무증사 OST 한번 해주세요. 아, 드라마 나와. 보는 사람이 왜 안 올라가?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렉걸림도 좋고. 더 이상 우리를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야, 후진이 왜 이렇게 좋아? 지금... 아, 씨. 왜 하지를 좋겠어? 17K. 18K. 슬리퍼로. 우리가 봤을 때는 48만에서 넘쳐서. 렉걸림말로. 하나는 줘.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좀 소홀했죠. 저희가 연습하느라고. 네. 가시겠습니다. 열심히 했죠. 근데 그, 뭐 하자. 우리가 그... 성숙쌤한테 이제 또 좋은 소리를 하나 들었잖아요. 왜요? 딱 저희 연습하는 걸 보고 뭔가를 느꼈다고. 또 뭔가... 에너지가 확실히 있다고. 깊은, 깊은 빡침이었으면 어떡하지? 아니, 뭔가 생각보다... 그 열정을 느꼈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맞지, 맞지. 저희보고, 역시 너네는 아직 가슴 속에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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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다, 이거. 방탄소년단이. 아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옷... 아니, 난 좀...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 저 바람 막 입었잖아요, 그래서. 난 모르겠어. 제가 한번 그... 저기, 집에서 나올 때... 날씨 그... 모르고... 모르고, 나신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반팔, 나신을 입고 나왔어요. 나 그날,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최저균 영하 0도일인데... 어, 그럼 뭐 모르고 나왔지. 최강 기업 마이너스 3도일. 원래, 원래... 원래 겨울 멋쟁이들은 이제... 춥게 입고. 그렇죠, 그렇죠. 여름 멋쟁이 덥게 입죠. 여름 멋쟁이 덥게 입죠. 나는 멋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콘서트 이제 준비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볼까? 일주일 바랍니다. 기대 좀 부탁드린다고 사실 켰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반만에 일오면 라이브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반만에 그냥 이렇게... 아, 파스트 전에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비춰주시면... 아, 준기 형 요즘 열일하던데? 아니, 준기 형 요즘 미믹스에 뭐... 초기 시간 난리 났어요. 아니, 미믹스 되게 좋더라고요. 어, 나 되게 재미... 나중에 좀 여름 때... 뭔가 그 노래 그 버전으로 한번 하면... 아니, 윤기 형 요즘 뭐 운동하고 뭐 골프치고... 뭐 언제 하는 거야, 작업은? 방황 제일 하던데, 작업은... 네, 작업은... 아니, TMI야, TMI야. 아니, 이거 엄청 바꿔,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열심히 사랑하고, 진짜. 아니, 여기, 여기 와서... 형님, 잠시만. 이거 윤기 형이 TMI로 너무 다 알려주시는 거에요? 윤기 형 항상 하는 거였어요, 와가지고. 윤기! 저희 아버지 또 맨날 저한테 골프 치자고 하신거든요. 윤기 형 너무 나고... 자, 그러면... 자, 월요일 시간 있었어요. 자, 월요일 시간 많았습니다. 그러면 윤기 씨 TMI 나온 김에 각자 TMI 하나씩 풀어보죠. 그냥 왼쪽부터 하시죠. 오케이. TMI 뭐예요? 잠깐만요. TMI요? 네. TMI... 저... 저... 어... 스타일러를 샀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스타일러에서 물이 져가지고 스타일러를 샀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TMI에서 사나? 윤기 형. 오케이, 의류 관리기. 네. 자, 의류 관리기. TMI는... 자, 여기서 영어쓰기 금지입니다. 오케이. 아, 영어쓰기 금지요? 영어쓰기 바로 나왔는데. 알았어요. 자, 저는 오늘 어... 수염이 좀 많이 자랐길래 쪽집게로 22개 뽑았습니다. 22개 뽑았다. 네. 뽑아요? 아니, 이게 털이 너무 얇아가지고 저 면도기로 안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뽑아야죠. 그래가지고 뽑아버렸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될까 싶긴 하다. 마우튼. 윤기 형은 일단 TMI 했으니까. 그렇지. 태형 씨 TMI 뭐예요? 태형 씨 TMI 아까 나 말했던 그거? 쟤 뭘 말했죠? 그 우리 연습실에서. ㅢ ㄴㅣ 아, 엔니! 금먼 아니니! 아, 오케이 x 3 오케이 x3 형! 아, 오케이! 미안해! 아, 오케이. 미안해 x3 이건 내가 섭진아!!! 아, 오케이 x5 바로 멱살 잡았을 거 같은데 오, 오케이, 사과란다! 그게 아니라, 저 MBTI가 바뀌었어요 recognizes embargo? 나도 자주 바뀌어본래? 나도 방금처럼 해 봤는데. 난 bin daran고 제가 Нов게 맞 HOW Sé 아니, 문항이 많은 걸 OMRI 표현 별로 해 봐야 돼. 그니까 문항이 그 MBTI에 정확하게 그걸 하는 그게 있다면서요?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바뀌긴 하던데 나 세 번 바뀌었어 뭘 다 해서 그걸 잘 안 바뀌어 나 귀찮아서 시키지 않는 이상은 MBTI 와몰 입하는 게 가장 좋은 사실 문항 많은 거 사람이 어떻게 16까지로 나누겠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막 문항이 한 200개 있던데? 그래서 뭐 나왔는데? 난 지금 문항이 뭔지 몰라? 하여튼 락태 글자는 아이였어요 뒤에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럼 기억이 안 나 뒤에는 어른 아닐까? 어른아이? 좋은 날이고 좋은 날이고 미치겠다 진짜 자 지민 씨 자 지민 씨 오늘 TMI 뭐 있나요? 저 그냥 저 커피 마셨어야 돼 와 진짜 진짜 이건 사실 굉장한 TMI 와 진짜 여기 뭐 꼬꼬다가 가지고 사실 이번에 제 살까지도 꼽혀 있네 엄청난 TMI였어요 살까지 꼽혀 있네 정욱 씨 TMI 저는 최근에 고기 먹다가 어금니가 가장 났습니다 어금니가 가장 났어요? 네 어금니가 안 났고 너 그때 나랑 먹었을 때도 어제 치과 냄새 나와더라 치과 냄새 치과 냄새 강아지 아 치과 냄새 못 참지 있어 있어 아직까지 치과 냄새 못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강아지 굉장히 싫어 오늘 오늘 기관은 나왔는데 그럼 뭘 같은 거야 너는 아닌가? 저 그거 있어요 오늘 기관은 나왔는데 뭐? 아 아니다 형은 잘했구나 아니 누가 여기 해? 나 계정 저 충 씨 생겼어요 진짜 엄청난 TMI다 아 되게 아 근데? 저도 엄청난 TMI 있어요 저한테도 충 씨가 생겨요 네 저는 요새 치아도 유전일 했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잇몸이 시리더라고요 아 쥐 그래가지고 잇몸 좋아지는 약 먹고 있어요 아 쥐 우리 이제 마흥님 그만 얘기하셨으면 쓸 거잖아요 자 마지막 두 번 마지막 발 좀 싫어 아 저 제가 진이 형 자전거를 이제 한 두 번 타봤어요 네 공간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쳐다봐요 사람들이 너무 핑크 너무 핑크예요 아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잘 나가요? 길 가다가 저기 핑크 타면 형이에요? 일단 따릉 일단 따릉이보다 한 두 개 잘 나가거든요 네 잘 나가죠 근데 이제 사실 너무 약간 뭔가 핑크라서 존재감이 상당히 굉장히 뚜렷해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저희 또 운동하면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죠 요즘 요즘 진이 형이 형 그거 올려야 돼요 미국에서 그거 진짜 미국에서 올리고 싶어요 진이 형이 요즘 운동을 거의 매일에 운동 인증자? 제일 열심히 해요 그렇지 맞아 매일에 운동 인증자 지금? 인증해주는 그 사진들이 처음 매일 그 약간 그 이제 약간 그 본인의 이제 몸을 딱 해서 저희 툭방에 올려주거든요 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 딱 취해가지고 근데 그 정상적인 사진이면 모를까 근데 거의 현대미술이죠 네 거의 작품을 하나 찍고 있어요 오늘 너무 멋있는데 작품형 데카코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거울에 잘려가지고 팔밖에 없어요 이거는 팔 옆으로 오프 랩팡이 요즘 갖고 있는데 그리고 팔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 너무 편했죠 몸통이 형은 거지 몸통이 근데 글은 오늘의 운동 인증자 근데 그게 되게 꾸준하다는 거 아 그건 그냥 올려도 될 거 같아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진영 마스크 썼는데 얼굴이 거의 10번이렀는데 아 이게 저희가 요새 사무실 스케줄이 연습되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사무실 나오면 운동하겠다는 약속을 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나중에 뭐 공개합니까? 아니요 부끄러워서 공개 못해요 어? 진영 오늘 인증샷 갑니까? 콘서트 맞아요 자 재호 씨 한번 만져보세요 자 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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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은 뭔지 알아요? 뭐야 그냥 뭐? 아니 어때요? 원래 나보다 좋아 그래서 한번 보셔요 재호 씨 한번 가져보세요 취미 좋아졌는데 가져보세요 어디가 가슴에게 어디가 벤지버지가 다 연결돼 있어야지 왜? 우리 VF할수록 우리 미쳐마터로 아 오케이 오케이 매니저 거품 낀 거 빠지고요 지금 얼마나 해나요? 라이브 저희 한 2만 7천 분 정도 아니 얼마가 얼마가 우리 어디지? 아 진짜 오래 했네 2만 7천 분이래요 우리는 그 안 나빠 내가 VF 할 때만 생각하는데 네 참 그 VF 본질을 한 2% 정도만 얘기하고 남은 게 아 이거 고객님 이야기 사실 아시죠 저희가 VF 스타트 주장인 거 저희 선두 아니 그러니까 선두라는 게 이제 제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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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가장 벗어나 VF의 본질을 네 근데 그러니까 한참 그 잔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할 이야기는 했어요 뭐요? 어떤 얘기? 콘서트 이제 곧 얼마 안 나요 야 우리 들어가자 야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 야 콘서트 이야기하고 야 뭐 할로윈 이야기하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총알에 한 번 한 두 번 찍어주고 바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아 재밌습니다 아니 오늘 TMI 왜 한 거예요? 아니 그거 누가 시켰어? 얘 아니야 이거 진이 형이 시켰어 아 진이 형이 있네 그럼 우스니까 자 일단 아니 아미 여러분들이 제가 위버스에 있는 거 지금 자는 거잖아요 콘서트에 조회해 콘서트 이야기 그래 콘서트 사실 콘서트 콘서트 이야기를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골드부츠랑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치 왜 스프러 못 하잖아 일단 뭐 어떻게 얘기해요? 뭐 티너 관련된 거? 첫 번째 노래 얘기해요? 오빠 이거 오프닝 곡만 딱 얘기할까? 오프닝 곡 얘기하면 거기서 감정이 감이 그게 가죠 어떻게 엔딩 곡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한 열 세 번째에 있는 곡 얘기합시다 뭔지 모르잖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의상 색깔 하나만 말합시다 아 두 사람이 조용해져 그러면 이제 열 세 번째에 있는 순서가 그거예요 슈퍼해드릴게요 저희 의상 중에 지금 멤버들 입고 있는 옷 색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 멤버 색깔 옷이 너무 다양한데요 지금 뭐야? 그게 슈퍼야 그게? 슈퍼지 아니 근데 콘서트는 좀 약간 이번에 이게 짠하우 공개돼야 저희 이거 해드릴게요 진짜 슈퍼 저희 이게 뭐예요? 그게? 이번 콘서트는 저희한테도 약간 큰 도전입니다 그쵸 그치 그치 옛날에 대단한 도전이라는 프로 아세요? 아니 대단한 도전인가? 도전하고서 막 도전하는 거 보안도전 아니에요? 보안도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보안도전 아니에요 아무튼 정말 도전인데 왜 도전인지는 아마 직접 방에서 결혼하시면 될 겁니다 예 저희가 또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뭘 그쵸? 끝나고 남부까지 이게 도전인가? 이게 도전인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도전이 맞아요 우리한테는 도전인데 이제 보는 분들이 보는 분들은 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보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도전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방탄을 좋아한다면 좋아한다 나는 이 정도 얘기해도 되잖아 이전이랑은 좀 다르다 지금 멤버들이 습발 습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나와요 그쵸? 게스트 를 볼 수 없잖아 그치? 우리도 모르게 준비가 됐나 보지? 아닙니다 다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불러 사실이 아니에요 네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요즘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뵙는데 기타 싶은 분들 맞아요 여러분 이거 얘기합시다 제가 항상 너무 초초해서 약간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금 아미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방금 지민이가 만든 친구가 마블 이터널스에 나온 거예요 아 봤어 사실이야? 난 왜 못 들었지? 몰라요 일단 기사를 얘기해 주시라고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 근데 뭐 회사님 먼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듣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딘지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마블 이터널스에 나올 때 제가 아는 마블 이터널스에 나오시는 분은 이제 마동석 선배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동석 선배님이 딱 나와서 팍! 한 두꺼운 대가의 함정으로 왔어요 팍! 유난히 인어팔덩의 습관에서 아니 근데 그게 왜 이해한 왜 우리를 못 들었지? 뭔가 엔딩 클릿이 나오면 뭐 있을 것 같아 뭔가 아무튼 도대체 친구를 언제 나오시다는 거예요 사실이야 사실 리조 씨의 곡이랑 되게 슬픈 곡인데 친구 리조 씨의 곡이랑 리조! 리조! 난 리조 버터 커버를 얼마 전에 해봤어 몰랐어 난 엄청 멋있던데 난 몰랐어도 내가 얼마나 해봤어 네, 굿 굿 굿 굿 굿 리조 지조스 예스 오 미체스 예스 그래서 콘서트 했냐? 콘서트 했땐 즐겁다 즐거울 거다 콘서트 제목 공개됐나요? 근데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할게 직접 커미션 2 때? 커미션! 그렇지 커미션 2 댄스 네 그거 공개됐잖아 딱! 그거 직접 그리는 거 아니야? 딱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딱 밑값을 하는 이제 콘서트입니다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더 설명도 필요 없이 직접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러다가 내가 충분히 얘기할 거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직접 보시면 돼요? 준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콘서트 관람하실 때 이제 밑에 방석 같은 거 좀 많이 깔아놓으시고 그렇지 방언부스도 좀 설치해놓으시고 정국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층간소음은 신경 쓰지 말자 내일? 그거는 내일에 본인한테 따지세요 사실 위험한 발언일 수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감당도 근데 본인들이 해야 된대요 저는 몰라요 다른 문제를 이제 사실 그래서 정국이가 지금 그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고 열심히 노는 방법을 점프하는 방법 알려줘 네 이게 지금도 제가 그 제가 저번에 현대미술을 하나 했잖아요 뭘 하셨어요? 여기 한 번만 더 할 수 있기만 뭐예요? 되게 오늘... 그 미술을 할 때 있는 섹세트 근데 그때는 백조였거든요? 지금 흑조, 흑조 내가 흑조 지금 백조 하나 진짜? 흑조네요, 흑조 띵띵 띵띵 아니, 흑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 형만 부끄러워? 쉴 수 있는 거 아니야? 부끄러운 거 아니죠? 부끄럽혀요 형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뛸 때 이제 이렇게 쿵쿵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름이 안 나 이렇게 따지시면은 완벽합니다 근데 콘서트 보면서 저렇게 뛰지는 않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일석일석 왜냐하면 운동도 되게 하네요 야,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저거 박차를 맞출 수 없지 않아? 근데 엇박으로 맞춰야 돼 어떻게 말했냐? 곡을 부를 수가 없네요 엇박정박, 엇박정박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엇박, 엇박정박? 엇박 여하튼 여러분들 신나게 뛰어놀아주세요 네 이게 마지막 방구석 콘서트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 층간섬 뭐 하시면 안 돼요? 네, 올려놓을 때 이게 마지막에서 좋다고 진짜로? 제발 이제 아,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제 뭔 얘기할래요? 이제 뭐 우리 뭐 그죠? 뭐 다음 계획에 대해서 출연수 마무리한가요? 우리 감마, 감마는 뭐 덕물의 왕국이나 할까? 덕물의 왕국? 덕물의 왕국? 덕물의 왕국? 그게 뭐야? 난 은사 나도 터? 아니, 다음 일정에서 하고 슬슬 마무리해야 돼요 다들 다들 지금 콘서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 마무리 접어봅시다 자 진짜 이번, 진짜 저는 마지막 온라인 콘서트에 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응 진짜 이걸로 온라인 콘서트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진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오프라인에서 만납시다, 제발 그만할 때 됐어 그만할 때 됐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에서 이제 신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하고 지금 응 그래서 이제 쫄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맞아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엄마 그럼 내년에 연기장에서 봅시다 에이 왜요? 싹둘이가 아니, 형이 그래도 나이도 묵을 만큼 묵은 양반이에요 어디서 얘네도 이상해져가고 있고 뭐랄까 얘 얼마 전에 인도습을 보는데 너가 막 사투리를 쓰더라고 쟤가 했는데 다 섞여있어 그러니까 다 섞여있어 아닌데요 남준이는 사투리 있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허석이 형이 되게 친절하게 장난이 없잖아 저 이제 우리 다 경상도가 4명이잖아 근데 형은 다 그거잖아요 아, 그러는지 근데 혼자 난 생각이 나 남준이 형? 야, 태연아 거기 좀 빨래 좀 해버려라 뭐 없는데 빨래 얘기해 빨래 했어야 다 했어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스케줄 하러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방구석 주경기장에서 만나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최고입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프리미션 땡 자 자 뮤직비디오는 고맙습니다 자 뮤직비디오는 고맙습니다 에이 어, 돼요 아니, 안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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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